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그냥 밤에 색깔 연구를 하다가 문득 그냥 요거를 좀 과정을 공개를 하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이렇게 색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할 일이 엄청나게 많고 바쁜데 밀려 있는 일도 많고 그 와중에도 연구는 계속 돼야 되니까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에 쓴 색깔 있죠 여기에 쓴 색깔이 있는데 이게 화이트를 섞은 색깔인데 요런식의 지금 각도로 보면은 예뻐요 예쁜데 이게 어떠한 각도에서는 조금 뭐랄까 그 유화의 이런 황변되는 색깔이라고 약간 황색 빛이 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색깔과 조금 더 뭐랄까 좀 다른 색을 좀 연구를 하고 싶더라구요 이 작업도 제가 지금 그려놓고 몇 달째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작업도 제가 지금 몇 달째 그려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얘가 지금 요 밑에 각도에서 보면은 약간 요렇게 보이고 이렇게 옆에 각도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좀 빛나 거든요 영상에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데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은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색깔이고 이거는 거기다가 이제 파란색을 조금 섞어 가지고 하늘색을 쓴 거고 이 작업도 제가 몇 달째 바라보고 있는데 작업실에 이렇게 오시는 손님분들께서 오 이 작업 되게 좋은데 라는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음 또 그 의견을 또 수용을 해서 아무튼 이것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아무튼 요 요 색깔 요 색깔이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여요 조명에 따라서도 색깔이 다 다르게 보이고 하나 더 보여 드리자면은 여기에도 쓰인 색깔이 거든요 저렇게 하얀 색깔이 저렇게 빛을 받으면 번쩍번쩍 빛나고 어디서는 그냥 하얀색으로도 보이고 어느 각도에서는 약간 이렇게 노랗게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한 와중에 지금 요거는 사실 요 3개의 차이를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기존에 그 제가 만든 화이트에다가 다른 색깔들을 조금씩 섞었어요 조금씩 섞어서 농도 1, 농도 2, 농도 3으로 했는데 요게 아마 이제 완전히 말라야지 이게 색깔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를 보게 될 겁니다 제가 편집을 해 가지고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그냥 찍으려는 건 결과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작업실에서 이런 거를 하고 앉아 있다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작업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제일 큰 게 이제 물감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작업이라는 설명을 했다라는 걸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의견도 이제 실험을 해 보고 하면서 어 마음에 드는 색깔이 나오게 마음에 드는 그런 물감이 나오게 하는 게 큰 작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금색 이런 드로잉이 가능한 금색 그 만들어내는 데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음 요 작업도 제가 이렇게 액자를 새로 했더니 요 작업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할 일들이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이것들도 이제 사진을 다시 다 찍어서 저것들도 예전 작품들인데 제가 액자를 새로 했거든요 액자를 새로 하니까 작품이 굉장히 또 색달나 보이더라고요 얘네들도 사진 찍어서 올리고 요청하는 것도 많고 올릴 때도 많고 물론 그 와중에 전시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하여튼 오늘은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색깔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논 다음에 한 최소한 며칠 지나는 거를 경과를 한 다음에 색깔을 실험을 한다 그러니까 요러고도 끝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요 색깔도 제가 지금 거의 1년 넘게 연구를 하고 있는 색깔이니까 이것도 그냥 그 기나긴 색깔을 완성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찍고 나니까 뭐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재미는 없는데 저한테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12월 31일날 마지막 날을 다들 의미있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